1. 현역가왕 참가자의 비밀 1. 현역가왕 참가자의 비밀 그 배경에는 엄청난 노력과 땀이 숨겨져 있다. 김다현은 매일 12시간 이상을 보컬 훈련에 투자하며 단순한 연습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그녀에게 연습은 그저 반복적인 과정이 아닌 매 순간 자신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음악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김다현은 누구보다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인생의 굴곡을 담은 듯한 감성이 배어있다. 이는 단순히 연습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로 그녀가 음악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다현의 노래를 듣다 보면 마치 그녀가 겪어온 수많은 경험과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김다현은 연습 중에도 항상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한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수백 번을 반복하며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깊이와 성숙함을 자랑하게 되었고 이는 곧 그녀의 끈기와 열정이 2순위를 가능하게 한 비결이 되었다. 김다현의 미래는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앞으로도 그녀를 더욱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임이 분명하다. 그녀가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며 이 어린 천지의 음악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9위 전유진 전유진은 출연료 2,100만원으로 9위에 오른 가수로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주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유진의 목소리에는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동시에 강렬한 힘이 담겨 있어 그녀가 노래할 때마다 무대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당당한 모습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깊은 고민과 싸움이 존재했다. 전유진은 공연 전마다 극심한 불안장애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마음의 긴장감이 그녀를 압박했다. 그녀의 무대 뒤 이야기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겨내며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유진이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지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며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전유진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무대 위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전과 다름없이 완벽하게 울려퍼졌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의 일환이 아닌 그녀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특히 전유진은 이러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노래는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고 이는 관객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했다. 전유진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힘은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것이었고 이는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 많은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대해볼 만하다. 전유진은 그야말로 자신을 초월한 아티스트로 그녀의 무대는 늘 새로운 전율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8위 윤태화 윤태화는 출연료 2200만원으로 8위에 이름을 올리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단아한 외모는 사람들에게 순수하고 청초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무대에 오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 윤태화의 무대는 마치 폭풍처럼 강리라며 그의 에너지는 관객들을 단숨에 휘어잡는다. 그녀의 노래는 그저 귀에 스치는 멜로디가 아닌 깊이 있는 감정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깊숙이 울림을 느끼게 한다. 그녀의 이런 강렬한 무대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최근 윤태화가 비밀리의 유명 작곡가와 함께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소문은 그녀의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 앨범이 그녀의 커리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윤태화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짙게 표현할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작곡가와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튜디오에 머물며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앨범이 완성되면 그녀의 음악적 경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태화는 단순히 외모와 가창력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아티스트이다. 그녀는 매모대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다. 또한 그녀는 음악적 탐구심이 강하며 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그녀의 도전 정신은 그녀를 더욱 특별한 가수로 만들고 있으며 이번 앨범 역시 거로한 열정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윤태화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번 앨범을 통해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음악적 변신은 분명 그녀의 커리어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 앞으로 윤태화가 음악계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그녀의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간다. 7위 강혜연 강혜연은 출연료 2,300만 원을 기록하며 7위에 오른 가수로 그녀의 기타 연주와 감성적인 보컬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기타를 퉁기며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시를 낭송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관객들을 순식간에 몰입하게 만든다. 그녀의 노래에는 한 편이 영화처럼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강혜연이 무대 뒤 이야기는 그녀의 화려한 무대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반전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녀는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매번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극심한 불안감과 싸워야 했고 그로 인해 무대의 선은 순간마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한다. 이 고백은 그녀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강혜연은 무대 공포증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명상, 심리 상담,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루틴을 통해 매번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순간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모습으로 관객들 앞에 섰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극복의 이야기를 넘어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투혼을 보여준다. 강혜연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결실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하다. 그녀가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를 때 그 안에는 그녀가 겪어온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 있다. 이 모든 감정들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그들은 강혜연이 음악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특히 강혜연이 감성적인 보컬은 그녀의 무대 공포층을 극복한 결과물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요한 바람처럼 부드러운 감성이 스며들어 있으며 때로는 폭풍처럼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다. 이런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며 그녀가 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강혜연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그리고 그녀의 무대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기대된다. 6위 별사랑 별사랑은 출연료 2400만 원으로 6위의 이름을 올리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장소다. 별사랑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에 깃들어 있으며 그 감정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녀의 과거와 그녀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함께 느끼게 만든다. 별사랑의 숨겨진 비밀은 바로 그녀의 가족사에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라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 당시 그녀의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고 종종 음악을 포기해야 할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별사랑은 꿈을 향한 의지를 결코 꺾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 부족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늘 음악과 함께했다. 별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다. 비록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혼자서 노래를 연습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따라하며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그녀는 작은 마을 축제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결국 트로트기에서 주목받는 스타로 성장했다. 그녀의 음악에는 어린 시절의 고난과 역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별사랑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을 그대로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그녀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별사랑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다. 별사랑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아티스트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깊은 감동을 안겨준다. 별사랑은 앞으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담은 음악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고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음악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로 이룬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며 별사랑이 걸어갈 길에 더 많은 응원과 사랑이 따를 것이다. 5위 한봄 한봄은 출연료 2,500만 원을 기록하며 5위에 오른 가수로 그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경이롭다. 임신 9개월이라는 상태에서도 무대에서 보여준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봄의 무대는 마치 그녀의 인생과 같았고 그 인생 속에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발휘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다. 임신 중에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은 그녀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한봄은 자신의 몸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고백했다. 그녀에게 노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삶의 이유였다.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매일같이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임신 중에도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목소리를 더 깊이 탐구하고 가다듬었다. 한봄의 진정한 비밀은 바로 그 희생과 헌신에 있다. 그녀는 가수로서의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무수한 도전을 겪었다. 그러나 한봄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오직 노래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한봄은 임신 9개월이라는 상황에서도 무대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든 시기를 이겨낸 여인의 강한 의지와 사랑이 담겨있었고 그 감정은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의 노래를 듣는 이들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느꼈고 한봄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가이다. 한봄의 무대는 그녀의 삶과 닮아 있으며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감정과 경험이 녹아있다. 한봄이 보여준 이 놀라운 이야기와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한봄은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강한 의지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음악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며 그 여정 속에서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 4위 조정민 조정민은 출연료 2,600만 원으로 4위에 오르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에너지와 활기로 무대를 압도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 조정민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마치 태양처럼 뜨겁고 그의 에너지는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무대를 통해 열정을 느끼며 그녀의 노래 속에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조정민의 진짜 이야기는 무대 뒤에 숨겨져 있다. 그녀의 비밀은 바로 그녀의 절친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유명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이 인물은 오랜 세월 동안 조정민의 곁에서 그녀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고 그녀가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조정민의 음악적 멘토이자 친구인 이 인물의 존재가 팬들에게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인물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조정민의 음악적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녀의 노래 속에는 이 인물과의 깊은 우정과 교감이 담겨 있으며 그로 인해 조정민의 음악은 더욱 풍부한 감정과 깊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는 단순히 자신만의 것이 아닌 이 인물과의 교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정민의 무대 위 모습은 항상 자신감에 차있고 그의 에너지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이 절친이 있었으며 이 인물이 없었다면 지금의 조정민도 없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팬들에게 공개되자 많은 이들은 조정민의 음악이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감동을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조정민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이며 그녀의 인생과 깊은 인간관계가 녹아있는 예술이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이 인물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그 추억이 조정민의 음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팬들은 조정민의 노래를 들을 때 그녀가 무대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지를 떠올리며 더 깊은 감동을 느낄 것이다. 조정민은 앞으로도 그녀만의 에너지와 열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녀의 음악 속에 숨겨진 이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그녀의 음악은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 여정 속에서 그녀는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3위 마이진 마이진은 출연료 2,700만 원으로 3위에 자리하며 그녀의 무대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그녀의 가창력은 단순히 뛰어남을 넘어선다. 마이진이 무대에 서면 그녀의 목소리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그 울림은 관객들의 가슴 깊숙이 파고든다. 그녀의 무대 매너 또한 그 어느 가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넘친다. 그러나 마이진의 진정한 이야기는 무대 위에 화려함과는 반대로 깊은 내면의 고뇌와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마이진은 한때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다. 그녀는 음악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던 것이다. 음악은 그녀에게 전부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 시기에 마이진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정말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순간이 그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다. 음악을 포기할 생각은 그녀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마이진은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 마이진이 이 고비를 넘기고 다시 무대에 섰을 때 그녀의 노래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생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을 이겨낸 강연함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이 새로운 감정의 층은 그녀의 음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마이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뇌를 오히려 자신의 음악에 녹여내며 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담아내는 예술의 장이다. 앞으로도 마이진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대중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길을 위해서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 단단함이 그녀의 음악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마이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2위 요요미 요요미는 출연료 2800만원으로 2위에 오르며 그 이름만으로도 무대와 대중을 사로잡는 힘을 지닌 가수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편이 이야기가 담겨있고 그 이야기는 그녀의 독특한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요요미가 무대에 서는 순간 관객들은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고 그녀의 노래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린다. 그러나 요요미의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숨겨져 있다. 그녀는 한때 대중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며 그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 많은 팬들은 그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때의 그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요요미가 과거에 다른 이름으로 활동한 이유는 복잡한 심경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으며 그로 인해 마음의 짐을 덜고자 했다.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그리고 요요미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그 이름을 버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요미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그녀의 음악에 깊이 반영되었다. 요요미의 노래에는 그 당시 느꼈던 혼란과 갈등 그리고 이를 극복하며 다시 일어선 용기가 담겨 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그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녀의 이야기에 더욱 깊이 공감하게 만든다. 요요미의 과거는 이제 하나의 비밀이 아닌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팬들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경험을 이해하며 그녀의 음악이 왜 그렇게 강한 감동을 주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노래로 부러내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요요미의의 무대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이며 그 만남은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낸다. 요요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 많은 모습들이 기대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독특하고 매력적이며 그 안에는 그녀만의 진실된 이야기가 담겨있다. 요요미는 그녀의 음악으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며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1위 미래 그리고 드디어 1위 출연료 3천만 원을 기록하며 최고의 자리에 오른 미래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가수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화려하고 완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청중의 마음을 감싸며 그녀가 서있는 그 순간 모든 이 시선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미래는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겪었다. 큰 교통사고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음악을 포기하라고 권위했으며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조차 그녀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미래는 결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치열한 재활을 시작했다. 몸이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미래는 매일같이 고통을 이겨내며 다시 노래할 수 있는 나를 꿈꾸며 버텼다. 그녀의 끈기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미래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겨낸 재활 끝에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다시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무대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미래의 목소리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그녀가 겪어온 모든 고난과 이를 극복한 의지를 담아내고 있었다. 미래가 지금의 영광을 거머쥔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이는 그녀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결과였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이제는 트로트기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모든 여정을 노래로 풀어내고 있다. 이처럼 현역가왕의 무대 뒤에는 각자의 비밀과 사연이 숨겨져 있다. 그들은 단지 무대 위의 모습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깊이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많은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이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와 그들이 펼쳐낼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있기에 이 프로그램과 가수들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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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